이번 강의는 362페이지의 급수방식부터 보도록 합니다. 급수방식은 물을 어떻게 공급해주냐죠. 급수방식은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수도 직결 방식이 있고 고가 탱크 방식, 압력 탱크 방식, 펌퍼 직송 방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직결 방식의 경우는 수도 본관, 바로 시상수관이죠. 상수도의 압력으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도 본관의 압력입니다.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상향 공급하는 것은 압력으로 상향급수하는 방식이에요. 상향급수하는 것이 수도 직결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급수해 주다 보니까 이것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수압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수압변동이 발생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이 수압이 일정한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것은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단수 시는 급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단수는 물을 저장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단수 시는 급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전, 얘는 펌퍼가 가동해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 시는 급수를 할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수도 직결 방식,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 이제 수도 직결 방식은 얘는 양수 펌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양수 펌퍼가 필요 없고 물땡 그 수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싸요. 시설비적인 측면이 쌉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설비비라고 해도 되고 쌉니다. 뭐 설비비 또는 시설비. 그래서 시설비 또는 설비비가 싸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얘는 별도로 물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오염 가능성 이 수질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죠. 가능성이 가장 적은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질오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제일 유리하다 이거죠.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거네. 가장 유리한 것이 바로 이 수도 직결 방식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가 탱크 방식 자 고가 탱크 탱크가 무엇입니까? 수조죠. 고가 탱크 방식 자 고가 탱크 방식은 고가의 물땡크를 갖다가 설치해서 이제 자유낙하시켜서 급수압력을 우리가 급수압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고가 탱크 방식이 되죠. 그럼 이 고가 탱크 방식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 본관에 통해서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 저수조에 물을 저장을 합니다. 지하 저수조에 물을 저장하면 이것을 양수 펌프로 어떻게 펌핑에 올리잖아요. 양수 펌프로 물을 고가의 탱크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 고가 수조 고가 수조에 고가에 있는 옥상에 있는 물땡크에 물을 올립니다. 물을 올리게 되면 이제 이때 낙차식이죠. 급수압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급수압을 타고 내려올 때 이때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는 거죠. 이제 각 층에 이제 사용층에 의해서 이 수전이 이렇게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위생기구가 그러니까 수전 위생기구가 있을 때 이제 유일하게 얘가 하향급수 하는 거죠. 이 고가 탱크 방식이 하향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면 이제 자유낙화죠. 자유낙화에서 압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졌네. 그러면 최상층은 이만큼 수두만큼의 수압을 받는 것이고 최하층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층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7m 떨어졌다. 그러면 곱하기 0.02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0.07MPa만큼 수압이 일정하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하층 수준은 여기는 자 이겁니다. 여기 떨어진 거래 30m 하여튼 가정합전이 30m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0.02를 하면 얼마당 0.3MPa만큼의 수압을 받는 이 기구에 여기에서는 이만큼 수압이 일정하게 작용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수압이 일정하게 작용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향급수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식은 그래서 이제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것을 명심하니 그 층에서 수압이 일정해요. 자 이 최하층하고 최상층이 수압이 일정한 건 아닙니다. 그 층에서 사용층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큰 건물은 다 이걸 써죠. 대규모 건물은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규모 건물은 고가 수조 방식을 채택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정 정도. 그래서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고 유일하게 하향급수 방식이고요. 그리고 자 그런데 이것은 자 이겁니다. 지하 저수주도 있는데 여기 또 고가 수조가 있죠. 수조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러면 물은 정체되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급수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급수. 급수 오염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러면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급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불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식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탱크 방식을. 그래서 이제 물은 수도 본관에 물이 지하 저수는 양수관을 타고 급수가 되죠. 그러면 이 고가 탱크에 머물다가 여러분들이 수조에 물을 열면 이 고가 탱크에서 자유낙하하는 힘으로 수압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가 탱크 방식 개념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수지 오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6개월마다 이 저수조 청소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가 수조에는 그래서 이제 급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죠. 유입구하고 유출구가 최대한 멀리 배치하는 거예요. 대각선은. 그래서 여기가 양수관이고 이 급수관이죠. 그래서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 돼요. 유입구와 여기가 이제 유출구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유출구고 여기가 유입구이죠. 유입구하고 유출구를 멀리 배치해야 돼요. 이 멀리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멀리 배치해서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을 방지해줘야 돼요.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적인 측면에서 오염 방지학에서 최대한 유입구와 유출구를 멀리 배치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땡커가 위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 보강이 필요해요. 물은 1 입방면에다가 얼마입니까? 1톤 아닙니까? 물 1 세제곱면에다가 1톤이니까 이 톤이 크면 몇백 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 보강이 필요한 것이 고가탱크. 그리고 얘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아요. 고가수조 고가탱크. 기본적으로 이 고가탱크 설치 높이는 주항을 고려해서 우리가 설치해야 되죠.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층 위생기구의 최상층 기구의 제소 피로압력하고 피로압력에다가 마찰 제한이 있죠. 마찰 손실이 되는 이 마찰 제한이죠. 마찰 제한. 이 두 개를 고려한 우리가 이상 압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높이 이상이 유지가 돼. 마찰 손실이 됐던 저항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65페이지 보시면 압력댕크 방식이 나온다. 압력댕크. 이 압력댕크. 댕크가 수조예요. 압력댕크 방식은. 이 수도 본관에서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수도 본관에 물이 들어오면 지하 저수조에 저장이 될 거죠? 저수조. 자 이 저수조의 물을 펌퍼로. 예 펌퍼로. 어디에다가 압력댕크에다가 압력수조에다가 공급하면 이 압력댕크에 공기압을 갈아가지고 물을 상향급수 해주는 방식이죠? 우리 상향급수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이로. 얘는 상향급수방식. 하향이 아니고요. 자 만약에 하향급수방식 채택하면 진짜 심각하죠? 고가 탱크에서 물을 위로 밑에서 확 쌓아 버리면 밑에 압력이 너무 커집니다. 자 고가 탱크같이 자유낙화시켜도 압력이 큰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향급수 해가지고 한번 틀리게 언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압력댕크. 당연히 압력이 제작비 비싸겠죠? 제작비가 비쌉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압력댕크 방식은 물을 사용할 때 여기 압력댕크의 용량에 따라서 압력이 변동이 심할 거 아닙니까? 물을 확 쓰면 압력이 뚝 떨어졌다. 다시 공기압에 가야지 물이 들어오면 압력이 커지죠? 그래서 이 압력댕크 방식은 그 수준, 그 층에서도 수압변동이 제일 커죠? 얘가 수압변동이 가장 커요. 변동이 가장 큰 방식이 압력댕크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수압변동이 가장 크고요. 수압변동이 가장 커요. 그럼 가장 크니까 고장이 많아요. 고장이 많은 방식이에요. 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얘는 물탱크 위에 설치하고 밑에 설치하기가 공부하죠? 그래서 이 고가 탱크의 경우는 얘는 정전시든 정전이든 단수시가 되든 다 급수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수시가 되든 이거는 급수가 일정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해요. 이거는 일정 시간 동안 급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고가 탱크. 그런데 이 압력댕크는요. 자, 이거죠? 여기 범퍼가 가동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여기에다 콤프레서로 공기압을 가해줘야 돼요. 공기압을 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는 방식, 자유낙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압력을 가해서 올려야 돼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전시는 예비전원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비전원도 안 들어왔을 때 급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수시는 지하저수조, 저수조 용량만큼 급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량만큼.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좀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압이 일정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압력댕크 방식은 국부적으로 고압이 필요한데 이 압력댕크 방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압이 일정한 데에 적합한 거 아닙니다. 수압이 일정해야 되는 데는 고가 탱크 방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 이것을 펌프로 직접 공급해 준다. 그래서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펌프 직송 방식.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로 직접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로 직접 급수해 주겠다. 그래서 펌프 직송 방식. 펌프 직송 방식은 수도 본가에 들어온 지하 저수조의 물을 직접 펌프로 상향 공급해 주는 거예요. 펌프로 상향 급수해 주는 거예요. 상향 위로 올려주는 것이 펌프 직송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 직송 방식은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런 데 주택 단지나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최근에 주택 단지에 호흡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는 펌프 직송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옛날 아파트들은 펌프 뭘 썼습니까? 직송 방식인데 고가 탱크 방식을 썼던 거고요. 그러면 펌프 직송 방식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정속 방식이 있고요. 운전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정속 운전 방식 또는 정속 방식 그리고 변속 운전 방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정속 방식은 대수 제어 방식이 정속 방식입니다. 얘는 대수 펌프를 여러 대 병렬로 설치합니다. 대수 제어 방식이 이것이 정속 운전 방식이에요. 그러면 부하량에 따라서 펌프의 가동 대수를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정속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펌프를 병렬로 배치합니다. 펌프를 병렬로 배치해요. 병렬로 배치했을 때 기본 병렬을 배치해서 가동 대수를 조절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보통 유량을 양수량을 증가시킬 때는 병렬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보통 양성을 높일 때는 직렬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속 방식은 운전 방식은 해전수 제어 방식입니다. 펌프 임펠러의 해전을 제어하는 거죠. 해전수를 제어하는 방식이 바로 변속 방식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전수하고 관계에 대해서 보시면 해전수하고 양수량, 유량은 비례관계죠. 양수량 또는 유량. 이거는 비례관계에 속합니다. 비례관계. 그러면 해전수하고 양정, 양정하고는 제곱의 비례관계입니다. 제곱의 비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해전수하고 축동력, 축동력은 세제곱의 비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해전수를 2배 증가하시겠다. 2배. 그러면 유량은 비례관계니까 이거 2배 증가 되는 거예요. 2배. 그런데 양정은 제곱이잖아요. 제곱이니까 이거는 4배죠. 제곱이니까. 세제곱은 8배죠. 8배입니다. 해전수를 2배 증가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제곱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변속방식은 인펠 회전을 제외해서 부하 변동에 대처하는 방식을 변속운전방식 또는 변속방식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점 제곱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병렬로 배치해놨다가 지금 급수약이 적을 때는 한 대만 가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수약이 자꾸 늘어나죠. 그럼 2대, 3대 이렇게 늘어나는 방식이 정속운전방식이에요. 그리고 변속방식은 회전수를 제외하는 거예요. 처음에 적게 사용할 때 회전수를 좀 느리겠다고 많이 사용하는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속운전방식 개념이 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펌프 직송 방식. 최근에 아파트 주택단지들이 이걸로 말이죠. 옛날 공장이나 이런데도 이 펌프 직송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8%의 고층건물의 급수방식. 고층건물은 일반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저층부가 너무 수압이 가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방식을 지하저수조의 물을 고가탱크에다 올려가지고 여기다 올려가지고 내려 썼다는 거예요. 고가탱크에 물을 올려서 이렇게 내려 쓰게 되면 어디에 수압이 가대해진다? 저층부 하층에 여기에 수압이 너무 가대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존을 나누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 두 개 존을 나눠가지고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가마 밸브를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가마 밸브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를 설치해버리면 여기 압력을 높죠. 그럼 여기에서 팍 줄여서 줘요. 여기하고. 그럼 이렇게 두 개 존을 나눠서 해주자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급수조링이에요. 그러면 지역을 나눠서 물을 공급해주는 걸 우리가 급수조링이라고 하는데 이 급수조링 목적적인 측면은 특히 급수압에 균등하입니다. 급수압에 균등하. 쉽게 이야기하면 저층부에 수압이 가대해지죠. 그래서 저층부에 적절한 수압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수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급수조링을 해야지 워테마 습격작용을 줄일 수 있죠. 습격작용 방지 개념상. 작용을 워테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속품이나 이런 파손방지. 부속품 파손방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급수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급수조링. 그런데 이제 급수조링의 압력은 얼마로 할 것인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수조링 압력은 아파트와 같은 이런 주택, 주거시설 관련해죠. 이런 경우는 0.3에서 0.4메가파스칼로 한다는 거. 이거야.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대략 30에서 40메가파스칼으로 하자. 이게 41의 존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 사무소 0.4에서 0.5메가파스칼. 결과적으로 40에서 50메가파스칼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자는 겁니다. 구성. 그 측면을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급수조링을 할 때 어떤 방식을 써가지고 급수조링을 하느냐. 그 측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것이 나오죠. 조닝 방식에는 청별식 세퍼레이터 방식 나오죠. 자, 청별식의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퍼레이터 방식은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다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지하저수조의 물을 갖다가 펌핑, 존을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10층 존했다. 그러면 지하저수조의 물을 이렇게 펌퍼로 포올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포올리자. 그러면 아래 존에도 물 댕클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물 댕클도 가지고 아래 존에 이렇게 물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기 위의 존에도 펌퍼를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로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위에 물 댕크에다 넣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게 이제 청별식 개념인 청별 세퍼레이트 방식. 각 존마다 그래서 이제 중간 탱크, 중간 수조를 활용하는 거죠. 이 고가 탱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 수조만 활용하는 거예요. 중간 탱크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중간 탱크. 그래서 청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청별식 개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중계식 나오죠. 중계식 세퍼레이트 방식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두 개의 존이 이렇게 구성이 될 때. 그러면 지하 저수조의 물을 양수 펌프로 펌핑해 올렸어요. 올려가고 이게 중간 수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중간 수조의 물을 여기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아래 존에 사용하겠죠. 쓰고 이렇게 쓰고 남는 거를 위에 존에 올려 보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범퍼 설치해가 위에 존에 이렇게 고가 탱크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식은 누가 커지는가 하면 이거죠. 여기에 중간 수조가 커져야 되겠죠. 중간 탱크가 커야 돼. 커야 됩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귿의 가마벨벗이. 가마벨벗. 자 가마벨벗은 중간 수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최상층에다 뭐를 설치한다. 최상층에다가. 고가 탱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고가 탱크의 수조에 물이 저장돼 있으면. 자 이렇게 배관이 내려올까 합니까. 배관을 타고 내려오면서 공급이 될까 합니까. 그러면 어디가 수압이 커집니까. 저층부가 수압이 커져요. 그럼 이렇게 내려 썼을까 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는 수압이 크지는 않을까 합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공급. 그러면 밑에 존에 수압이 커지니까. 이 아래 존에 수압이 커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주관감압은 여기에다 가마벨버를 설치하는 거예요. 주관에다가. 압력을 줄이게 해서 여기에다가. 주공급 아닌 주관에다가 가마벨버를 설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주관감압 개념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각층감압 있죠. 자 각층감압의 경우는. 이 주관감압을 안 하면 여기에다 각층마다 여기다 가마벨버를 다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다. 일일이 이거 빼고 이거 각층에다 설치하면 각층감압이 돼. 여기다 이거 빼고 얘를 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관감압이고 그리고 그룹감압은 2계층이나 3계층 범위로 그룹감압은 2, 3계층으로 묶어가고 2 내지 3계층마다 가마벨벨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룹감압입니다. 그룹이 되려고 하면 2명은 돼야 되죠. 혼자 그러면서 그룹입니까? 솔로 가수죠. 맞죠? 제일 그룹이 되면 2명 이상은 돼야 되잖아. 그러면 2계층이나 3계층마다 보통 3계층 전으로 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룹감압이고 그래서 가마벨버를 사용해서 우리가 급수조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얼에 보면 압력조정펌퍼식 나오죠. 압력조정. 그러면 압력조정펌퍼식은 이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지하저수조의 물을 가지고 그리고 지하저수조의 물을 가지고 이제 존이 이렇게 구성이 돼. 아래 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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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그러면 여기 펌퍼로 지금 펌퍼 직송방식을 위해 공급하고 2개의 펌퍼를 이용해서 존을 나눠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압력조정펌퍼. 압력조정을 뭘로 했다? 펌퍼로 했다. 그래서 이것을 압력조정을 펌퍼로 했다는 거죠. 펌퍼식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죠. 조합 펌퍼식 이렇게 쓰는 거죠. 조합 줄여서. 펌퍼로 존을 나눠서 조합 펌퍼식 쓰는 거예요. 급수압력에 균등하게 해준 것이 바람직으로. 그리고 옥상탱크하고 펌퍼 직송방식이죠. 뭐 이거 설치하고. 그래서 쉽게 이겁니다. 이거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미염이 옥상탱크하고 펌퍼 직송 경용이다. 여기 이제 리얼이고 여기 리얼. 그리고 미염은 이거예요. 존이 있을 때 지하저수조에 물을 포올려가고 위의 존은 이 고가 탱크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위의 존에는. 이렇게 해서 위의 존에는 이걸로 사용하고 그리고 아래 존에는 아래 존에는 펌퍼로 직접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걸로 하고 펌퍼 직송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는 고가 탱크라고요. 이거는 옥상탱크라고요. 혼용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뭐 이렇게 자 또 여기 또 세정 밸브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감압 밸브에 있어서 감압 밸브.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369배지. 뭐 배관상 유의상 해놨는데 아직은 시험에 언급이 없네요. 펌퍼에 줄기는 체크 밸브가 급히 닫히는 것을 사용해서 안 되면 급히 닫히는 것을 사용하면 숙격작용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여닫거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겁니다.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숙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간략히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이제 급수 방식이나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70배지. 펌퍼하고. 요새 최근에 펌프를 계속 출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펌퍼 관련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